거울 어허허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내가 울고 있는 이유 시간이 멈춘 것처럼 꿈을 꾸린 것처럼 나를 떠났다는 걸 네가 없는 이유 시간이 멈춘 것처럼 꿈을 꾸는 것처럼 내게 짠 네가 당신도 가셔야죠 당신도 가셔야죠 가자 내게 짠 내게 짠 한 명씩 다 찍어줘 동영상 동영상이야 바보들 전북마리 내게 짠 응 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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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여기야? 어, 여기. 여기. 맞나? 여기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